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2교시 결정적 코치의 합격연구소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수시전형 중에서 특기자전형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2015학년도에 이어서 이제 2016학년도 수시전형에서도 특기자전형에 있어서 이제 좀 폐지하거나 축소한 대학들이 좀 많은데요. 일부 대학은 이제 폐지를 했고요. 또 아니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제 옮겨서 선발을 하기도 하는 등 전년도에 비해서 이제 모집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도 이제 경쟁률이 좀 많이 높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좀 달라지고 있는 2016학년도 특기자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기자전형 인원이 좀 줄어서 경쟁률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데 특기자전형이 폐지되거나 좀 변경된 학교는 어디가 있을까요? 네 일단 폐지된 대학을 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건국대, 경기대, 중앙대는 이제 외국어 특기자전형을 폐지했고요. 또 이제 한국외대 같은 경우는 외국어 특기자전형을 그대로 실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원 자격에서 공인어학 기준, 공인어학 성적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내용을 이제 서류에 포함시켜서 이제 평가를 하는 쪽으로 변경을 했고요. 또 이제 국민대 어학특기자전형의 경우에는 지원 자격에 영어 시험 자격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니트 시험이 이제 추가됐다라는 점이 좀 달라진 부분이고요. 또 이제 수학과학 특기자를 선발하는 경희대, 서강대, 성균관대, 아주대 등 주요 대학은 지원 자격 면에 있어서는 전년도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앙대 같은 경우는 이제 특기자 자연전형을 좀 폐지했다라는 점이 작년과 달라진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폐지되거나 변경된 대학들을 좀 알아봤고요. 그럼 특기자전형 전형 방법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이제 특기자전형은 거의 대부분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과 유사하게요. 이제 단계별 전형으로 많이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단계에서는 서류평가로 이제 일정 배소를 선발하게 되고요. 2단계에서 이제 면접을 통해서 최종 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학에 따라서는 일괄합산 전형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어떤 그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그런 전형들도 있는데요. 그런 점을 조금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류평가가 아무래도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제출 서류라든가 또 필요한 서류들을 좀 꼼꼼하게 생겨서 어떤 그런 대학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충족하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학교별로 특기자전형의 방법인 특징도 좀 다를 것 같은데 대학별 특징과 대비법도 좀 알려주실까요? 네 대학마다 이제 어떤 특징이라든가 대비법도 실시하는 방향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모든 대학을 좀 살펴보긴 그렇고요. 이제 몇몇 주요 대학을 좀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한국예대가 이제 외국어 특기자 전형으로 희망하는 학생들이 좀 선호하는 대학이라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공인어학 성적을 기준을 이제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서류로 옮겨갔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그 공인어학 성적에 매달리기보다는 전반적인 서류 종합평가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좀 유념해서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국대 어학특기자 전형, 동동여대 특기자 전형, 또 성균관대 과학인재 전형과 같이 일관합산 전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서류보다도 이제 논술이라든가 에세이 또는 면접과 같은 대학별 고사가 어떤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좀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대학들을 희망하는 학생들이라면 기출문제 또는 모의고사 문제들을 통해서 대비하는 전략을 좀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학교별 특징에 대해서도 좀 잘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기자 전형도 수능 최저 기준이 반영되나요? 네, 특기자 전형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최저 기준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동동여대와 같은 일부 대학에서는 이제 최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원 전략을 수립할 때 최저 기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기자 전형의 특성상 외국어의 경우에는 외국어 능력이 좀 많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수학과학 특기자 전형의 경우에는 이제 수학과학적인 능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능력을 갖추는 것이 일반적으로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단순히 어학성적이 또 요즘에는 이제 좀 종합평가의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외국어 특기자 전형에서도 어학성적이 좋다라는 이유만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조금 더 전반적인 부분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신의 장점을 부각할 수 있는 전략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특기자 전형에 대해서 학교별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2교시 결정적 코치의 합격연구소였고요. 3교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